말기 암에 걸려가지고 3개월밖에 못 산다는 딸을 데리고 부산에서 욕지도로 들어온 두 모녀. 섬에서 기도하고 자연인처럼 살면서 이렇게 집도 여러 채 짓고 결국에 암을 이겨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통영 욕지도에서 인사드립니다. 카페를 타고 통영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새우깡으로 갈매기 밥주다 보면 금방 도착합니다. 어떤 분들은 매운 새우깡을 갈매기한테 던져주시던데 그거는 갈매기 학대입니다. 욕지도에서 경치가 제일 좋은 곳으로 가려면 여기 출렁다리를 건너야 됩니다. 저도 고소공포증이 조금 있는데 경치가 너무 좋습니다. 보시면 바닷물도 깨끗하고 저 멀리 망망대가 확 펼쳐져 보입니다. 조금 스릴 있는 출렁다리 건너오시면 이렇게 멋진 전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상 후반에 이 절경 다 보여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가 모녀가 살았던 에덴 동산입니다. 지금은 이름이 새 에덴 동산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길이 상당히 험난합니다. 산으로 올라오는 길이 시멘트 포장은 돼 있는데 길이 상당히 좁아서 위험합니다. 운전 잘하시는 분들만 차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조금만 아래쪽으로 걸어 내려오시면 그 두 모녀가 살았던 에덴 동산이 나옵니다. 한 15년 전에도 저희 애들 데리고 그때 여름휴가 때 한 번 왔었는데 그때는 할머니가 살아계셨습니다. 저 뒤에 보니까 갈도도 보이고 경치가 끝내줍니다. 입구에서부터 버섯 모양 이렇게 조형물을 쫙 세워놨는데 이게 전부 다 옛날에 할머니 살았을 때에 따님하고 직접 만들었던 겁니다. 휴양을 하러 여기까지 들어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황토방하고 집, 조형물 이런 것들 전부 다 모녀가 손으로 직접 다 만들고 지었답니다. 20년 동안 이걸 지었는데 집 짓는 도구가 별게 없었습니다. 삽, 망치, 호미 이런 것들 가지고 흙을 직접 파가지고 돌을 쥐어오고 이렇게 해서 이 집을 다 지었답니다. 조형물들이 상당히 특색이 있죠. 그리고 페인트도 막 칠해가지고 상당히 컬러풀합니다. 모녀가 기독교를 믿었던 것 같습니다. 저기 탑도 보면 지저스에가 예수 이렇게 적혀있고 여기 집도 보면 전부 흙하고 돌로만 지어놨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왔을 때는 할머니가 여기 계셨고 또 차도 한잔 내주시면서 여러가지 좋은 덕담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최씨 할머니는 원래 부산에 사시던 분이었습니다. 95년도에 딸이 말기암에 걸려가지고 3개월 시안부 판정을 받고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이쪽 욕지도로 이사를 왔답니다. 요즘 같으면 스마트폰도 있고 SNS 이래가지고 이런 정보들이 잘 알려지지만 2000년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욕지도에 이런게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이 외딴 섬에 여자 둘이서 집을 몇체나 짓고 이렇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입소문을 타고 욕지도 오시는 분들이 들어 여기 구경을 오셨습니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내 종교의 이야기는 다 좋은 덕담들입니다. 제가 특정 종교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 올리는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기독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닌 무신논자입니다. 옛날에 여기서 할머니가 차 한잔 내주시던데 이제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안계십니다. 오늘 여기 온 사람은 다 둘러봐도 저 혼자밖에 없네요. 말기암을 완치를 여기서 했다니까 이제 욕지도가 기적에 섭니다. 이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여기 집을 지을 때 최씨 할머니하고 따님 사진인데 제가 그때 할머니 만났을 때도 연세가 80이 훨씬 넘으신 나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세로 치면은 거의 100세가 다 됐을 겁니다. 제가 신자도 아니고 해가지고 신로함 적의 머지 찾아보니까 성서에 나오는 샘물이 솟는 못이랍니다. 한마디로 생명수죠. 여기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딸이 위장한 말기에 걸렸네요. 딸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던 중에 하나님 목소리가 들렸답니다. 내 딸을 데리고 욕지도 제일 남쪽 끝으로 가라. 그 말을 듣고 할머니는 곧바로 여기 욕지도 땅을 사고 딸하고 같이 내려와가지고 맨손으로 이렇게 작은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진이 할머니하고 딸이 직접 여기에서 동산을 만들고 집을 짓고 한 과정을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 최씨 할머니가 상당히 연세도 많으셨고 체구도 외수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집을 지었는지 대단하네요. 할머니도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이제 하늘나라로 떠나셨고 3개월 산다던 딸도 20년 넘게 살았답니다. 할머니하고 딸은 이미 멀리 하늘나라로 떠나시고 지금 여기를 운영하는 사람은 그 최씨 할머니 친척들입니다. 뉴 예루살렘 이렇게 적혀있는데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옆에는 인가 같은 것도 없고 제일 가까운 어촌 마을이 저 뒤에 있는 산을 넘어 내려가야 됩니다. 모녀 둘이 있으면 무섭겠죠? 밤되면. 그런데 기도하고 이러면서 그 두려움을 이겨낸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였으면 아마 여기 자연인 방송 찍자고 막 방송국에서 섭외도 왔을 것 같은데 2000년대 그 당시에 자연인 프로그램 자체가 없었죠? 15년 전에 제가 왔을 때보다 집이 많이 늘었습니다. 황토방 이게 그때 한두 개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네다섯 채 정도 되는데 그 친척들이 새로 많이 지은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새로 뭐 황토방 같은 시설 지으려고 기초공사를 다 해놨네요. 저 멀리 바다에는 갈도가 보이는데 저기도 자연인이 한 명 살고 있습니다. 더파들 경상도 사투리로 번역하면 아버지 방입니다. 여기도 고양이가 몇 마리 보이던데 고양이 집을 멋지게 지어놨습니다. 2층으로 해가지고 계단까지 설치했네요. 몹설병에 걸린 딸을 꼭 살려야 한다는 어머니의 강한 모성애가 느껴집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늘이 감동을 한 것 같습니다. 항상 이런 절실함이 있어야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근성으로 이렇게 모든 일을 대충 하다가 보면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암이라는 병이 선천적인 요인도 크지만 또 후천적인 것도 많습니다. 도시생활 하다보면 스트레스 받고 삶에 찌들리고 이러다 보면 마음부터 병이 생기는 거죠. 암에 걸리신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항암치료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포기하고 모든 재산 정리 다 하고 산으로 들어가서 자연인처럼 사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이 암을 극복했다는 이야기를 여러 군데서 들었습니다. 암에 걸리신 분들은